허니잼 토이 다운 바비 핑크하우스를 LOL집으로 변신 우리 같이 꾸며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른 일어나! 난 조금만 더 잘래! 5분만! 어? 아직도 밤인가봐 깜깜한데? 나 조금 더 잘래... 저기요! 안대를 벗으셔야 되거든요! 안대를 쓰고 있었구나! 난 밤인줄 알았어! 이제 다시 한번 우아하게 커피를 마셔볼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어? 야 너 2층에서 내가 수영하지 말라 그랬지?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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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리가 철저한 LOL이라고 아침 수영은 떼먹을 수 없단 말이야 이제 커피를 다시 한번 먹어볼까? 엔젤! 어? 이건 또 뭐야? 엔젤! 어? 이건? 큰 놈 목소리? 무슨 일이냐? 어? 미안한데 휴지 좀 갖다줘 뭐? 휴지 같은 건 미리미리 챙겨서 어? 어? 아? 뭐야? 미안! 아우 배가 아파서 아우 서리 아우 못 볼까 봤잖아 안 본 눈 안 본 눈 삽니다 아 여긴가? 아이고 아이고 자꾸 부딪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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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랄라랄라랄라 아이고 아이고 제발 집 안에서는 그 게임 안경 좀 벗어줄래? 수영했다니 배가 고픈데 난 아직도 졸린데 허니잼 토이 친구들에게 모두 인사해보자 안녕! 허니잼 LOL입니다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 어? 누가 온거지? 택배 왔습니다 택배? 뭔가 불안한데 여기가 허니잼 LOL 하우스 맞죠? 어? 새로운 멤버인가 본데 궁금해 궁금해 잠깐! 컴퓨티밥 3의 퓨지 모델은 나였는데 어? 이거 바뀐건가요? 열어주세요 그래 이건 컴퓨티밥 시리즈 3의 웨이브 2라는 새로운 버전이야 핸트카드 울트라레어의 소망을 담아 열어보자고 특징카드 과연 이번에는 LOL을 저주로 풀 수 있을까? 너무 평범한 아이들만 나왔거든 제발 제발 컴퓨티밥 시리즈의 새로운 버전 웨이브 2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한데 하나 둘 셋 와우! 하얀 신발 아주 평범해 보이는 머리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옷 또르르 어? 어 어 이거 뭐지? 쌍둥인 줄 이번에도 울트라레어는 아닌 것 같아요 히힛 그래도 최고 최고 어떤 아이가 찾아볼까요? 아 스프링트라고 하는 저희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달리기 선수라고 합니다 반가워 쟤 배 아픈가? 왜 이렇게 뛰어다니지? 저기 집안에서 이렇게 뛰면 안되는데 어? 나는 이렇게 운동하는 캐릭터인데 아 그렇구나 조금 얌전한 아이가 올 줄 알았는데 말이야 오늘은 왁자지껄 에로엘 하우스의 멤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재밌고 새로운 에로엘들과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허니젠토이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꿀젠 약속 약속 빠밤 안녕